여러분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1시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2차 전지의 핵심 광물,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는 리튬과 니켈 가격이 드디어 반등세로 돌아섰습니다. 가격이 폭락해서 올해 공급은 줄어들었는데, 작년보다 전기차의 수요는 25%가량 늘어날 거라고 하죠. 이 때문에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의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는 시점입니다. 우리 방송 머니 키워드림에 매주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출연하고 있는 강민 전문가가 두 번째 출연 때 제안했던 포스코 퓨처엠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리튬 관련 주죠. 리튬 가격이 당시에 하방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지금 2차 전지 공략해도 된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 당시에 포스코 퓨처엠 추세를 돌린 바로 직후에 제안을 했고, 이후에 가파르게 상승 곡선을 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종목 복귀해보고요. 오늘 함께할 출연자 소개하겠습니다. 강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슬슬 수익이 출연 3주 만에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일단 아무 생각 없이 하던 대로 수익 내자. 수익보다도 아무래도 승률 위주로 우리 시청자님들이 보시는 관점에서 아무래도 수익률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이런 섹터와 시황과 종목들이 괜찮아서 내가 투자에 조금 도움이 된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많이 캐치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고, 오늘도 그런 내용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한번 시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코스피하고 오늘 코스닥을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되는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화 은봉이지만 하단에서 아래 꼬리 캔들로 달면서 지금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넘는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반된 흐름이 계속해서 매주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전략을 취할지 상당히 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전략을 좀 잘 취하셔야 되는데, 일단 코스피부터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무슨 내용이 나왔습니까? 바로 기업 밸류업에 대한 그런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나온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사실상 뭔가 재료 소멸 느낌으로 금요일에는 대체적으로 빠졌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기업 밸류업이라는 게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가 아니라 기업에 대해서 가치에 제고하겠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저평가 이슈를 다시 만들어보겠다 하는 이슈가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차트상으로 보시더라도, 제가 이제 이 배당주들 있죠? 배당주들 특별히 이제 좀 배당이 좀 많이 나오는 것들, 은행주들 가운데서도 배당이 좀 많이 나왔던 것들, 특히 기업은행이라든지 우리금융시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지난주 금요일과 다르게 빠르게 지금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는데, 현대차도 마찬가지인 현대차 배당, 사실상 발표하고 나서 4% 가까이의 배당 수익률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지금 거의 밀리는 게 없다시피 지금 양봉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코스피 지수를 봤을 때 이런 기업 밸류업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도 배당을 생각보다 많이 주는 종목들은 많이 빠졌을 때 바로 반등이 빠르게 나올 수 있다. 배당,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이거 배당에 대해서 배당락이 이후에 나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지니까 상당히 공격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하는 투자 심리가 강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좀 캐치를 해주셔야 되고,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낙폭이 가대되었던 종목들. 제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약간의 또 관심 종목들을 좀 가지고 왔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흐름이 완전히 지금 깨졌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도 지금 이제 차트 흐름을 잠깐 보시더라도 거래가 터졌던 부분, 거래가 상당히 많이 동반되었던 이 시점 있죠? 여기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가 동반되었던 바로 이 시점인데, 이 시점에 저가를 이탈했다. 거래가 많이 터졌던 부분에 저가를 이탈했다는 것은 이제 매도 심리가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약간 중소형주들은 약간 여러분들이 급하게 하기보다도 천천히 뭔가 종목들 중에 어떤 섹터가 빠르게 움직이거나 좀 보수적으로 한다거나 종목을 너무 확대하기보다는 조금 축소해서 현금을 조금 챙겨가면서 보유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전략을 취하시는 게 상당히 좀 도움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이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한미반도체나 주성엔진이 일부밖에 안 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체크하셔야 되고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나그룹주들이 상당히 강했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하나, 그 다음에 오션 같은 경우에는 방산주는 아니지만 하나그룹주도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방산이 올해 이제 사상 최대 실적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HLB, 알테오젠, 호지에 이어서 지금 이제 남은 게 바로 셀티론입니다. 셀티론 같은 경우에는 진펜트라, 이 램시마 SC의 미국 명이죠. 미국 브랜드 이름인데 이 진펜트라가 바로 29일 날 출시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지금 충분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대형주, 코스피 중에서도 이런 대형주 중심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또 낙폭 가대됐던 종목들 중에서 우리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2차전지, 지금 리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리켈과 리튬에 대한 부분이 반등이 빠르게 나와줄 수 있는 만큼 2차전지 반드시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장도 투자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일단은 관심 종목으로 일부 바이오 그리고 방산 종목 말씀해 주셨고 2차전지 낙폭 과대주들도 유심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장에서는 조금 현금 비중을 늘려도 된다라는 말씀이었네요. 자, 이렇게 고수는 머리를 비우고 이제는 승률에 좀 집중을 하겠다. 수익률, 숫자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니 키워드림 강민 전문가와 방송 외 시간에도 함께하고 싶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채널로 오늘도 열어드릴게요. 먼저 QR코드입니다. QR코드는 지금 화면 아래쪽에 네모나게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실행하셔서 사진 촬영하듯이 TV 화면에 가져다 대시고 이 네모난 박스를 스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링크가 있을 텐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 가능하신데 이때 참여 코드를 맞추셔야 합니다. 참여 코드는 1278로 저희가 설정해 두고 방송 시간에만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1278 잘 기억하셔서 입력하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문자메시지입니다. 샵 3772번으로 저희 방송 시간 동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전문가 이름 강민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마찬가지 전송해 드리고요. 똑같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입력하셔야 되는데요. 1278로 설정해 뒀으니까요. 틀림없이 정확하게 입력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강민 전문가와 오늘도 본격적인 강의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문을 열어주실까요? 전문가님. 제가 이제 추구하는 추세 매매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짚어볼 텐데 일단 여러분들이 궁극적인 목적은 주식을 하는 목적은 바로 수익이지 않습니까? 수익 가려고 주식하고 내가 수익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공부하는 것인데 반대로 이게 공부를 하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실제 월스트리트 통계에 의하면 실제 학과 중에서 심리학과, 경제학과 많지만 해계, 경제, 경영 이런 학과들보다 오히려 심리학과라든지 천학과라든지 인문학과 이런 쪽의 출신들이 오히려 수익률이 월등하게 높았어요.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이 바로 주식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심리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지 지금 나와 있는 통계라든지 해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사람들 심리가 반영되면 올라가지만 반대로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고 소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잘 체크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추세 매매의 창시자. 제가 매주 강의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제시 리버모라는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이틀 만에 무려 조 단위의 큰 수익을 거둔 월스트리트 전설입니다. 이분이 한 말 있죠. 따라할 장세는 강세도 아니고 약세도 아니고 바로 추세다. 지금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시장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청중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을 포커스를 맞춰야지 나의 이런 주관적인 부분을 생각할 지금 상황이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깊이 해야 될 키워드 지금 세 개가 있는데 지나친 내용 중심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거나 매스컴을 보는 거 보는 거 자체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너무 많이 여러분 심오하게 너무 적당히만 알아도 되는데 여기에 파고들고 너무 빠져서 이거 정말 이 뉴스 무조건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빠지는 순간 여러분들이 자가당착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뉴스 집착하거나 재료 매매 이렇게 선행할 수 있는 그런 뉴스 집착하거나 재료에 대한 부분에 집중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 바로 수익 나는데 어떻게 보면 장애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호재와 악재나 이런 나만의 주관적인 생각 이런 내용이 떴으니까 이렇게 앞으로 나는 갈 것 같아. 사실상 내 의견이 중요하기보다도 객관적으로 시장에서 말 그대로 주식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다수결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괜찮다. 매수가 더 많다면 실제 상승이 안 나오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차익실현 해야 되겠다. 라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할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심리가 어떻게 전환되었다. 흐름이 전환되었습니다.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캔들 모양이 어떻게 잡혔다. 이런 심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체화된 어떻게 보면 개량화된 캔들과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시장의 여러분들은 주관적인 부분보다도 객관화시켜서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옆에 보시다시피 어떤 주식이 오늘 왜 그렇게 움직였는지 지난주에도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실망해서 금요일에 떠났지만 다시 오늘 다시 상승하는 경우 이런 걸 보시더라도 그때 왜 떨어졌지? 왜 올랐지? 사실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은 왜 올랐는지 왜 떨어졌는지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지금 내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 매수해야 되는지 매도해야 되는지 아니면 절반만 매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는 거 그 합리적인 판단이야말로 수익을 나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추세 매매의 중요성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상승 추세, 하락 추세, 행보 추세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저점과 저점을 이었을 때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심리가 상당히 가팔라지고 있다. 이게 상승 추세고요. 지금 이제 저점을 계속 이탈하고 있다. 뭡니까? 바로 하락 추세라는 거죠. 하락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흐름이 계속 심리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반대로 적점도 이탈하지 않고 고점도 돌파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바로 행보 추세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추세 매매 어떤 현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 경향을 잘 파악해야 되는데 가장 여러분들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매매 패턴, 하락 추세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들어가기가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저점을 이탈하는 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하는 게 추세가 이제 막 전환되었습니다. 전환되었을 때부터 주가가 잠깐의 이런 눌림목이 나왔다가 다시금 상승이 나와줄 때 그때 가장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매수했을 때 수익의 확률이 높다는 것이고 실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스튜디오에서 작년에서 이렇게 투자 공략했던 부분들 승률이 92% 나왔었고 목표 달성률도 72% 나왔다는 거죠. 실제 뒤에 나오지만 이런 내용들 토대로인데 제가 이제 작년에 이렇게 수익이 났다고 해서 올해도 수익이 난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신뢰성, 신비성을 좀 가지기 위해서는 지금 또 다시 출연했을 때 수익이 또 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1회차부터 4회차 4회차까지 지금 모든 종목들이 일단은 다음 날 제가 방송한 종가 기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상승할 수 있었던 그런 폭을 얘기해 드리는 거고 보유기간도 상당히 짧았다는 거죠.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고 여러분들을 매매하면서 승률도 높아갈 수 있고 수익 날 확률이 높아진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5회차, 6회차 끝났을 때 지난주에도 제2호라는 종목이 다음 날 바로 10% 넘는 상승이 나와줬는데 더 중요한 것은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10일 넘어갈수록 수익률이 더 올라간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60%도 나온다는 거죠. 네페사크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여러분들이 아, 수익도 극대화할 수 있구나. 추세 매매의 아주 큰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탄력을 받는 종목들은 더 탄력을 받는 그런 간성의 법칙처럼 오히려 수익이 더 나을 수 있다는 부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첫 번째 방송에서 처음 꺼낸 종목이 오히려 뭔가 이렇게 안정적인 종목보다도 뭔가 이렇게 시크니컬한 것들 다이나믹한 것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정책주 저출산에 대한 부분 아가방컨 펀딩이 가지고 와서 사거래일 딱 나오고 나서 그리고 지금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더 올라서 지금은 이제 19%까지도 여러분들이 상승이 나와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개월 12거래일 소요가 되었는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더 나와주는 걸 보더라도 추세 매매를 잘만 좀 편승해서 따라간다면 수익에 대해서 더 플러스 알파의 수익에 대한 부분까지 기대할 수 있구나라는 부분을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오늘도 제가 준비했지만 블라인드로 지금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지만 뭔가 이제 공부도 하고 찾아보고 각인할 수 있는 것들 바로 여러분들 저 PBR에 한참 관심이 있을 때 2월 6일입니다. 이때 제가 이제 PBR이 0.5대다. 그다음에 매출 원가율이 65에서 70% 그다음에 현금 흐림이 극대화된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캐시플로우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런 배당이나 환원 정책에 대해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경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마찬가지로 비슷한 종목 바로 넥센 타이어였죠.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제 지난주죠. 지난주에 신고가.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는 여기가 이제 거의 신고가 영역이고 추가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두 자리 숫자까지 여러분들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추세 매매를 잘한다면은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흐름이 안 깨진다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고 수익률까지도 극대화할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반도체도 하나 제가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 단기적으로 좀 준비를 했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딱 4일 걸렸습니다. 4거래일 소요가 되었다는 건데 4거래일 동안 두 자리 숫자 빠르게 올라왔었다. 여기도 보시면은 추세가 깨질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어느 정도 하방이 어느 정도 이제 나온 후에 추세가 전환되었을 때 전환되었다가 눌렀을 때 제가 강조드리고 바로 이런 상승이 빠르게 가파르게 나와줬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거 여러분들 2차전지에 대한 부분 뒤에 제가 설명드릴 텐데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생각보다 여러분들 제가 방송을 한 게 2월 7일 날 처음 포스코 퓨처엠 운이나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이때부터 2차전지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도 드렸었는데 더 중요한 건 내용보다도 여기 보시면은 추세가 추세가 이제 막 전환하고 그 다음에 눌렀다가 다시 가고 눌렀다가 다시 가고 이런 패턴이 계속 되면서 빠르게 올라가는 거 똑같죠? 이수페타시스와 동일하게 포스코 퓨처엠도 이렇게 눌렀다가 가고 눌렀다가 가고 하면서 저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 추세가 상방으로 지금 전환되었고 지금도 오히려 지금 주가가 오르면 올랐지 잘 안 내려간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심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조금 차트로 봐야 되고요. 리튬 가격이 마찬가지로 뒤에 그래프로 표현하고 니켈이나 리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차트로 보면서 리튬이 하방에 대해서 좀 지지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온다.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상승은 바로 거래가 이전보다 뭔가 늘어난다거나 또는 기간이나 외국인 등의 메이저 수급들이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붙을 수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딱 보시면 빨간색이 기간인데 기간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주가에 대한 부분 핸드링하면서 주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여러분들이 수급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보신다면 조금 더 수익 낼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또 2차전지 대형주 바로 2월 7일 날 또 준비했었죠. 이 종목 바로 뭡니까? 바로 무거운 종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삼성 SDI입니다. 지금 이제 LG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삼성 SDI 그 다음에 SK온이 상장 안 돼 있죠. 이런 배터리 셀 업체에서도 지금 이제 더 이상의 하락이 아니라 추세가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에 왔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5거래일 만에 5%, 6%까지도 상승이 나와줬던 것처럼 이런 대형주들도 무거운 대형주들도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해볼 수 있다. 다음 뭡니까? 2월 13일입니다. 2월 13일에 추세가 완전히 깨졌다가 전환하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나왔었고 이때부터 제가 이제 2월 13일입니다. 2월 13일에 방송하고 종가 기준에 여기서부터 상한가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도 여러분은 흐름이 안 깨지고 있죠. 저점을 안 깨지고 있고 저점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까지도 살아있구나 흐름이 살아있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제 보유했다면은 60% 이상의 수익을 단기간 거둘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익률에 집중하기보다도 하다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수익에 대한 부분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부분을 보여주는 그런 거죠. 텔레칩스 마찬가지입니다. 텔레칩스도 바로 이날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바로 이제 주가가 이틀 만에 27%, 21%까지 당일날 상승이 좀 나와줬었고 제2호는 바로 지난주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 관련된 종목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종목들 계속해서 나오는데 수익을 자랑하려고 나온 거라기보다도 여러분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 공통점을 보시면은 추세가 전환이 되는 시점 추세가 돌파하고 나서 잠깐 쉬었다가 돌파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주는 종목들이 상당히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100%죠. 100%인데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점이 섹터가 2차전지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이렇게 이제 수급 같은 경우에도 기간 외국인들의 수급까지도 나쁘지 않구나. 이런 부분들이 봤을 때 우리 직장인 여러분들이나 좀 바쁘신 분들도 이런 종목들 위주로 공약을 한다면은 승률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와 함께 이런 공부와 이런 이제 숙달된 이런 이제 여러분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란톡방에서 우리 참여해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니 키워드림 강민 전문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2월부터 출연을 했는데 그동안 제안했던 희든 종목 대략 13개 정도 됩니다. 전부 다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 수익을 냈었다는 점 승률 100%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강민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전문가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QR코드 띄워드리니까요. 스마트폰 카메라 앱 실행하셔서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 되고 참여코드는 1278로 설정해 뒀고요. 방송 시간에만 이 참여코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또 방송 끝나면 닫히는 방입니다.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입장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한 통 보내시면 저희가 URL 바로 발송해 드립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시고요. 내용은 강민 두 글자 적어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참여코드는 1278로 설정해 뒀습니다. 그리고 노란톡방에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에서 차트 설정하는 법을 영상으로 찍어서 배포를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선물이 저번 주에 생겼는데 이번 주에도 과연 이 선물 유효할까요, 전문가님? 네, 물론입니다. 제가 하루밖에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차트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전쟁이 나왔을 때 전투 준비를 어느 정도 내가 이제 하고 나서 하는 것과 준비를 하고 가는 것과 준비를 전혀 안 하고 그냥 이제 차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동 평균선이나 그냥 이제 간단한 이런 것들만 생각하기에는 너무 여러분들이 또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살아 안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이제 투자면 투자, 매매, 매매, 재무 차트와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종가 배팅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기관들이 매수하는 그런 종목들을 좀 집중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다 내포했으니까 반드시 한번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란톡방에서 오늘도 이러한 주식에 관한 꿀팁을 공유해드린다라는 말씀이었으니까요. 노란톡방에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강의 이어가죠. 전문가님, 말씀 계속해주세요. 네, 추세 매매 일단 기본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따라해보세요. 시장의 움직임은 모든 것을 반영한다. 시장의 움직임은 모든 것을 반영한다. 시장의 움직임은 모든 것을 반영한다. 자, 세 번은 이렇게 삼창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말하면서 어떤 의미인지 계속 생각을 해보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가격의 움직임은 추세를 이룬다. 가격의 움직임은 추세를 이룬다. 뭔가 일정한 방향을 이룬다는 거죠. 세 번째, 시세는 심리의 모든 것이 반영된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시세는 모든 것이 반영된다. 시세, 이거 상당히 리튬 가격이 어떻다. 최근에 2차전지 배터리가 상당히 안 좋은 내용들밖에 없었어요. 테슬라도 뭔가 망가지는 느낌, 가격을 내린다는 느낌, 그다음에 많은 뉴스, 악재가 쏟아져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까짐에도 추세가 많이 꺾여 있었는데 다시 추세가 다시 올라오고 있다. 그런 부분은 시세,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 흐름이, 심리적인 흐름이 이동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시세에는 모든 것이 반영되어 있구나. 이거는 여러분들 주식뿐만 아니라 차트로 만들어져 있는 거 모두 다 연양돼요. 부동산 마찬가지고요. 주식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고 모든 금융 상품이라든지 다 했을 때 캔들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모든 것들이 심리로 반영되는 그런 지표로 만들어진 이상 그러면 우리가 추세 매매를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 여러분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저 PBR에 대한 부분이 어떤 종목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거의 포커스가 많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지금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캐시플로어가 빨리 되어서 자사주라든지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매입하고 소각하고 배당까지 많이 줄 수 있는 현금 흐름, 잉여 현금 흐름이 가장 좋은 업종이 뭘까라고 생각하는 결과 자동차가 어떻게 보면 가격대가 비싸기도 하고요. 현금도 빨리빨리 회전이 되고 돌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하지 않나. 그래서 실제로 현대차가 이런 가장 큰 수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 다 중요하고 종목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움직임을 체크해야 되는데 시장의 움직임은 모든 것을 반영한다는 거죠. 이런 내용, 이런 내용, 이런 내용, 이런 내용들 다 봤을 때, 종합해 봤을 때 가장 좋은 메리트 있는 종목이 어떤 것이냐. 시장은 바로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현대차였죠. 그리고 제가 이제 현대차 강조를 많이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모양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죠. 차트 모양. 차트가 어떤 의미. 뒤에 이제 그림으로 나오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 제가 내용을 보고 이제 현대차를 본격적으로 강조드리는 게 아니라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런 모양이 추세가 이제 전환되면서 올라가는 이런 흐름, 올라가는 종목의 차트다. 올라가는 이제 이런 모양을 지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차트 모양과 더 중요한 게 바로 수급입니다. 누가 매수를 하느냐. 이 종목과 흐름이 일치하는 그런 투자군이 누군가. 바로 기관이었죠. 기관이 매도가 나왔을 때 종목이 좀 빠졌더라. 기관이 매수했을 때 종목이 올라가더라. 이런 부분들도 100% 중요하기보다도 별 5개라면 별 3개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조미료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거라는 거죠. 두 번째, 가격의 움직임은 추세를 이룬다. 이런 수급과 방향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매수세가 기관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뭔가 추세를 만들었다는 거고 바로 이제 뒤에 설명드리면 현대차 보시면 이때는 주가가 계속 밀리기만 했어요. 하염없이 밀리다가 저가를 찍고 이때부터 시간이 지났을 때 여기가 저점이구나. 지나 보니까 저점이라는 거 확인이 된다는 거죠. 제가 여기 최저점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최저점을 파악해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생선의 꼬리와 머리는 고양이한테 줘라. 말 그대로 고점과 저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 나는 그냥 살 발라서 중간에 그냥 어디에서 이제 내가 잘 먹는지 그걸 중요한데 여기가 만약에 꼬리라고 하고 여기가 머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흐름만 잘 타서 중간에 추세가 이제 전환되었을 때 이미 많이 올라가는 데가 아니라 추세를 딱 그었을 때 고점과 저점을 찾고 추세를 딱 그었을 때 추세선에서 이제 막 올라왔을 때 있죠. 이때부터 관심 가지는데 관심 가졌다가 눌림목이 나왔다가 다시 갈 때 그런 시점을 잘 잡으신다면 여러분들이 빠른 수익과 많은 수익까지 거둘 확률이 높다는 거죠. 확률로 접근해야 되는데 시세는 이 심리에 모든 것이 반영된다. 심리가 가팔라지고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현대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기 전에 우리가 추세가 전환되었던 시점을 최대한 빠르게 포착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 완전히 여러분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메리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올 것이 오고 있다고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어제 뉴스입니다. 어제 세계 1위 리튬업체죠. 앨범 R이라고 하는 기업가 있고 그 다음에 강산업체 중에 세계 1위가 스위스 글랜코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장한 게 리튬과 니켈이 지금이 바닥이다. 근거가 있다. 손실본 강산업체가 지금 6개월, 7개월 많게는 1년 동안 이렇게 리튬과 니켈이 손실만 보면서 계속 주저앉을 수 없으니까 이제 감산해야 되겠다.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감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감산을 하게 되면 감산을 하게 되면 공급이 축소가 되죠. 공급이 축소가 되면 수요를 증대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생기겠죠.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을 상승할 수 있는 상승이 전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시장의 움직임은 모든 것을 반영한다는 거죠. 그래서 올 것이 오고 있다. 두 번째, 니켈에 대한 가격에 7개월 만에 최대치 상승폭이 이제 나와줬다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러시아 러시아에 대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까지도 이뤄지고 있는데 서방 국가들이 제재를 오히려 더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 니켈의 주요 생산국이죠. 그런데 제재를 하게 되면 잠재적으로 공급이 불안해져죠.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결국에는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바로 뭘 모른다? 바로 니켈 가격이 실제 이렇게 추세를 딱 그었을 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렇게 차트로 생긴 것들은 저점 찾고 고점 찾아서 추세가 이렇게 전환되었을 때 추세가 전환되었을 때는 이거는 심리가 확실하게 전환이 되었구나. 이런 부분을 체크하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세는 심리의 모든 것이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런 시세의 모양이 언제 뜨느냐 빠르게 포착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제가 니켈에 대한 부분을 이미 방송 몇 시간 몇 개월 전 1개월 전 2개월 전 말씀드린 게 아니라 2월 7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2월 7일 날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추세가 이제 전환되었고 이제 관심 눌렀다가 다시 가고 거래도 많이 늘어난 건 아니지만 이때부터 메이저 수급들 기관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도 상당히 호전되었고 이때부터 저점을 이탈 안 하고 반등에 대한 부분이 빠르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포스코 퓨처에 상당히 메리트 있겠구나 양극제 중에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가장 먼저 이렇게 추세가 움직였던 종목이 이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 양극제를 다 통틀어서 보시더라도 포스코 퓨처 LNF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올랐던 게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거죠. 저는 그러면 니켈이 올라갈 줄 알았다 저런 말 앨범할 기업에서 저런 얘기 러시아 제재를 할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바로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심리는 서서히 형성된다 서서히 서서히 형성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리큐미나 니켈이 더 이상 빠지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이 시세가 바로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시장의 움직임은 모든 것을 반영한다 가격의 움직임은 방향성 추세를 이룬다 그리고 세 번째 시세는 모든 것을 반영된다 라는 부분을 반드시 인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심리 심리를 잡고 파악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앞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이제 2차 전지를 좀 장기적으로 볼 필요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선이 올해 11월에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이죠. 미국 대선 11월에 있는데 트럼프 아니면 바이든 또 한 번 격돌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도이치뱅크에서 캐스팅보드 경합지역이 이렇게 5개가 있어요. 여기 지금 색깔 빨간색은 공화당이고 파란색 민주당인데 이런 부분들 다 애리조나 네바다주 이렇게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우리나라 기업들 어디 있습니까? 다 여기 조지아에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IRA 법안에 대해서 트럼프가 최근에 이거 없애겠다 뒤집어버리겠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2차 전지 투자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건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트럼프가 예전에 계속 말을 뒤집거나 자기한테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변화가 있었다면 우리가 이제 예전에 기억이 나실 겁니다. 베트남에서 우리 북한하고 미국하고 정상회담을 한 적이 있죠. 그런 부분을 봐더라도 항상 이게 자기한테 유리한 부분이 더 있으면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IRA 생각을 잘 해보시면 여기서 2016년 때 공화당 그 다음에 여기서 경합지역에서 파란색 민주당으로 다 바뀌면서 그때 이제 뒤집어진 게 바이든이 당선하면서 이 경합지역이 완전히 민주당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미국은 지금 이제 트럼프가 여러분들 지지율 측면에서 지금 유리하기 때문에 2차 전지 불리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지지율로 보는 게 아니라 미국은 바로 이 선거인단 선거인단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게 결국에는 이긴다는 거죠. 이게 이제 대선 방식이 우리나라랑 좀 다른데 여기 경합지역이 왜 중요하냐 우리나라 여기 조지아 여기 있죠 여기 경합지역인데 여기 일자리 창출에 전기차 투자가 61%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30년까지도 창출된 미래 일자리 수에 미국인들 입장에서 가장 이제 대선에 있어서 준비한 데 있어서 중요하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바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달 이제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계산하죠. 뭐 이제 여러분들 실업 청구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체크하는 것처럼 이런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데 트럼프 입장에서 이 중요한 지역을 놓친다. 그러면은 불보듯 질 게 뻔한데 이런 IRA 법안을 없앤다. 자 그런 걱정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최소화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실제 뭐 현대차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 경합지역 조지아에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보조금 받고 충분히 가격 경쟁력 키울 수 있다. 그 다음에 제가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우리나라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조지아 뿐만 아니라 애리조나 그 다음에 오하이오 미시간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하게 좀 경합하는 그런 지역대에 분포가 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수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 잘 보는 게 조금 좋겠죠. 장기적으로 자 그리고 앤캠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앤캠 상당히 많은 수익을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수익 냈던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인데 이 앤캠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 전액이 세계 4위다 IRA 법안 수혜다 이런 내용들은 시장에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핵심적인 내용 전액에 대해서 보관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신선도가 25도 이하에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최대 6개월 보관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보관하는데 상당히 까다롭다. 그래서 상당히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SK가 있는 그 이제 주변에 반경 안에 1시간 안에 무조건 접근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계속 공장을 짓는다. 그러면 같이 따라 붙는다는 거죠. 그러면 배터리 성등에 대해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장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앤캠은 수혜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최적의 매수 타이밍에서 앤캠을 찾는다고 우리가 저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모양이 제가 중요해야 돼요. 모양 이런 모양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체크해봤을 때 앤캠 추세를 그었을 때 상승하고 나서 눌렀다가 다시 가는데 거래량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메리트 있는 걸로 보이죠? 여기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제 이 지점이 미세하지만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서 여기서부터 추세가 전환되고 돌파하고 매수 타이밍이 떴는데 12월 18일입니다. 여기 추세 매매대로 공약을 해서 7만 9,400원에 매수를 했다면 여러분들 단기간에 한 달 반 정도 되어서 300% 수익을 아주 이제 기분 좋게 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제가 추세 매매에 대해서 그다음에 투자 심리가 중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승리를 해도 IRA 법안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2차 전지 종목군은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봐야 하는 이유 말씀하셨습니다. 앤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니까 다시 한 번 폭등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미 저희에게 주셨던 히든 종목 포스코 퓨처엠은 20%까지 수익이 났습니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강민 전문가가 방송 때 다를 내용을 좀 미리 보기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QR코드 또 문자메시지 두 가지 중에 편한 방법 선택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QR코드는 화면 아래쪽에 커다란 네모로 띄워드리니까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메시지는 샵 3772번으로 활짝 열려 있고요. 강민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1분 안에 URL 전송해 드립니다. 두 가지 방법 이용하실 때 모두 공통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비밀번호 참여코드는 바로 1278이 되겠습니다. 오늘 11시 50분 방송이 끝나기 전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이니까요. 스마트폰 가지고 오셔서 얼른 스캔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강민 전문가님의 말씀 들어볼까요. 앞서서 차트 설정법도 알려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USB도 만드셨나 봐요. 전문가님. 제가 USB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자세하게는 USB를 받아보셔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액기스 차트 설정. 보시면 제 차트를 보더라도 이동 평균선이 없어요. 이동 평균선 없고 보조지표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전문성 있어 보이면 이런 것들을 많이 추가하고 하는 분들 많은데 말 그대로 그런 것은 보조입니다.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건 추세를 봐야 되면 보조적인 부분은 도움을 줄 뿐이지 완전히 이거에 대해서 의존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의존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이동 평균선이 없어도 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시장 같은 경우에 대신에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 색상을 보시면 빨간색이 있고 빨간색 바탕이 있고 파란색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DMI라는 또 지표가 있어요. 이거는 시장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시장을 위해서 기술적 지표의 아버지가 만든 DMI라는 걸 설정을 하게 되면 바탕 색상 가격에 따라서 색상이 자동으로 바뀌는데 빨간색은 강색 파란색은 약세라서 약세일 때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약세일 때는 우리가 현금에 대해서 비중을 조금 늘리면 좋고요. 강세일 때는 오히려 주식에 대한 비중을 늘려가는 이런 법칙만 조금 채워준다면 여러분들 수익 나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좀 쉬었다가 쉬었다가 현금을 잘 확보한 사람들이 여기서 수익 낼 때 엄청난 수익을 낸다는 거죠. 여기서 그냥 물린 채로 계속 냅두면 어디까지 빠질지도 모르는데 이때 이제 주가가 다시 반등 나오면 본전에 매도하는 거 여러분들 일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타파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매매를 할 때 여러분 투자하고 매매하고 다르죠? 매매는 말 그대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 비싸게 조금은 비싸게 사는데 조금 비싸게 사는데 어느 정도 심리가 들어오는 초기에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거죠. 싸게 살려고 싸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싸게 바닥이 어딘지 그거는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수급에 대한 부분까지 따로 체크를 할 수 있고 그 나머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한다 나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매일 매주 또는 이제 매달 이런 정립식으로 이렇게 재무차트를 딱 보면서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주가 차트가 이 정도 되는데 매출은 계속 올라가고 영업이 올라가는데 지금 엄청 주가가 빠져 있다. 그러면 이게 내가 얼마만큼 싸게 살 수 있는지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게끔 이렇게 정립식으로 투자하는 방법까지도 이렇게 차트 설정에 대한 부분 이해하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게 하이라이트가 이겁니다. 이 관심 종목란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현재가 등락률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기간들이라든지 또는 여기서 시가, 고가 그다음에 종가 이런 것들이 표기되는데 종가 베팅할 때 그다음에 시조가 베팅할 때는 또한 전일 대비했을 때 얼마만큼 거래가 들어온 종목들 중에 추세를 잡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세팅이 돼 있다면 반드시 수익이 나는데 검색식, 조건 검색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더라도 충분히 메리트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USB로 한번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면 상당히 도움될 거라고 자신합니다. 네, 이제는 히든 종목 공개 시간만이 남아있네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노란톡방 입장법 알려드리겠습니다. QR코드 다시 한번 TV 화면에 띄워드리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코드 1278 그리고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강민 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머니큐어드림 전문가들 이제 멋있게 카드처럼 생긴 USB로 여러분에게 배포 자료를 통일을 했는데 들어오셔서 이 USB 어떻게 받으면 좋을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다시 한번 나와주시죠. 네, 이제 실전에 또 들어가 봐야 되겠죠. 또 오늘도 승률에 대해서 높이기 위해서 종목 이제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두 개는 여러분들이 또 흔하게 아는 종목이고 하나는 제가 블라인드로 여러분들이 노란톡방에 오시면 제가 알려드리고 또 같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텐데 실전 바로 도입을 하겠습니다. 무슨 종목일까? 첫 번째는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시장을 먼저 봐야 되죠. 시장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유리합니다. 코스피 중에서 바이오 제약이 만약에 간다면 HLB 많이 올랐었고 그 다음에 알테오제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슈가 있는 게 바로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은 29일 날 진펜트라 램시마 SC의 미국 브랜드명이죠. 여기에 진펜트라가 29일 날 출시하게 되면 분명히 그런 기대감이 지금 슬슬 반영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좀 주춤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번 주부터 슬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트리온 이제는 좀 봐야 될 시점이지 않나 추세를 보더라도 고점과 저점이 이렇게 있었을 때 추세를 그었을 때 이 고점 여기서가 있는데 이 가격대를 돌팔하고 소화한다 19만 원을 소화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셀트리온도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실제 다음 종목도 제가 이제 셀트리온 제약인데 셀트리온 제약이 사실상 지금은 더 빨리 움직여요. 실제 합병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 과거에도 이런 이제 셀트리온 이제 보통주보다는 제약주 계열사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전에 헬스케어와 제약주들이 오히려 더 빨리 움직였던 것처럼 이렇게 오늘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데 이거 보시면은 이전 고점을 소화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 셀트리온 제약 상당히 메리트 있다 라고 보실 수 있어서 셀트리온을 그룹주들 두 가지를 좀 준비를 했고요. 다음으로도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코스피 종목입니다. 오히려 코스닥 중소형 주들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깨질 시기에요. 오히려 매매를 하게 되면은 손실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이 앞전에 반도체고 2차전지고 다 좋은데 조금 안정적으로 선별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지금 이제 두 번째는 재무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특히 이제 3년 전부터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유증까지 했었는데 지금 이제 부채 비율이 대폭 감소한 종목이고요. 기간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이제 막 추세 전환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간과 외국인들 최근에 2월 달부터 엄청나게 매수가 들어왔고 사실 이 종목도 기업 밸류업으로 이제 프로그램 했을 때 충분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평가를 다시 재평가를 받아야 될 그런 종목인데 바로 이제 최근에는 신서 금속 3D 프린팅 조선서 3D 프린팅 여러분들을 많이 이제 이제는 실생활도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조선 쪽으로 만약에 접목한다 그러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노란톡방에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종목명 소개를 해드리고 어떤 식으로 또 대응해야 될지 알려드릴 테니까 반드시 입장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다음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USB에 대해서 다 담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액기스 차트 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저런 저와 같이 추세 매매 종목들 승률 높이는 거 아까 전에 많이 보셨죠 승률에 대해서 90% 100% 넘을 수 있는 자 그런 부분들을 좀 맞추기 위해서 이런 설정에 대한 부분 강의가 담겨져 있으니까 반드시 USB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일트리온 형제 공략주로 체크를 해 주셨고요 또 이제 막 추세 전환을 한 히든 종목도 노란톡방에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전문가님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여러분의 계좌를 무럭무럭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